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상큼하고 예쁘네요. 아이 예뻐. 중앙 케이핑을 주위로 많이 모여주시고 좌측부터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립버블은 2017년에 데뷔한 걸그룹이죠. 사람들의 입에서 계속 불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도 포토타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너무나도 상큼합니다.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네요. 빨간색 리본이 너무 상큼합니다. 우측도 포토타임 부탁드릴게요. 립버블 친구들 인사 한 번만 하고요. 단체 인사. 저희 립버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자라 버블. 안녕하세요. 립버블입니다. 너무 상큼하고 예쁩니다. 저희 립버블 친구들도 시간 관계상 무대에서 뵙도록 하고요. 인사드리고 왼쪽으로 퇴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져라 버블 립버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네 자 이번에는 이어서 빅플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Inggr之前 네 네 네 네